취업을 뽀개, 뽀개, 뽀개주는 칩보 코디 여의도호랑이 권역 중입니다. 오늘은 한국 콜마를 한번 뽀개 보겠습니다. 여러분 뽀개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아무튼 한국 콜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좀 해보면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취업에서 도움되는 정보 그 다음에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자소서라든지 면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한국 콜마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한국 콜마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한국 콜마를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ODM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죠. 또 B2C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소비재를 직접적으로 팔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국 콜마를 모르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여하고 분들이라면 아니면 우리 취재생 분이신 여자분들이라면 자기가 지금 잘 쓰고 있는 화장품 뒷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조사가 어딘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한국 콜마가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장품 ODM 예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국 콜마의 시세도요. 그 다음에 한국 콜마의 사업 규모도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그러면 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감기약 많이 먹었을 텐데요. 그 감기약 해열제 한번 보세요. 거기에 한국 콜마라고 적힐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약 사업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국 콜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제가 왜 한국 콜마를 갖고 나왔냐면 엄청나게 큰 회사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게 ODM 회사다 보니까 잘 몰라. 그런데 복지라든지 연봉이라든지 대기업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회사입니다. 한국 콜마.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슬슬 알아서 많이 지원하고 계시는데 한국 콜마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 그래서 제가 축복 코드를 통해서 아주 맞춤형 서비스를 맞춤형 정보를 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콜마. 보니까요. 우리가 모형 보면 제가 한국 콜마를 해서 한번 디자인을 셀 이런 걸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죠. 설립일은 2012년도 10월 2일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뭐 진짜 이 기업이 탄생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신생기업인가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콜마라고 원래 모기업이 있습니다. 아무튼 대표는 윤상현, 안병준, 이호경 대표로 나눠져 있고요. 매출액은 1조 3,500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회사죠. 영업이익은 2018년도 사업 보고서 기준으로 봤을 때 900억 원, 단기 순이익은 368억 원 정도 돼 있고요. 평균 연병은 7천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좀 알아볼까요? 봤더니요. 임직원 근로자 수부터 해서 1인당 평균 금액이 나오는데 보니까 이제는 임직원들이 한 1,000명 정도가 되죠. 1,000명 정도 되고 1인당 평균 금액이 한 5,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2018년도 사업 보고서에서 갖고 온 거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한 6,300만 원 정도 돼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한 4,7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계시죠. 그래서 실제 적지 않은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볼까요? 상업적 명칭 보면 한국 콜마 주식회사다. 이게 법적인 법인명이고요. 설립이자 보니까 당사는 12년 10월 2일에 한국 콜마 주식회사로 분할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일이 이제는 10월 2일로 그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좀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시초는 뭐다? 아까 말씀드렸죠. 1990년에 세워진 제조회사 한국 콜마가 시초입니다. 모기업이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ODM 사업과 제약 C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CMO가 보고 그다음에 ODM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국 콜마 이해를 하려면 ODM, CM은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주 쉽게. 그다음에 특히 화장품 업계 최초로 뭐다? ODM 방식을 정착시켰다. 맞거든요.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입치로서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에 힘쓰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요 고객사를 보시면 많은 브랜드들 아시죠? 더페이스샵, 이니스프리. 모르시지 않죠? 거기에 이제 뒷면에 뭐가 있다? 바로 제조사라고 돼 있어서 한국 콜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조 판매사는 당연히 더페이스샵, 이니스프리로 돼 있을 거고요. 제조사는 한국 콜마로 적혀 있을 겁니다. 왜? 거기서 이제는 다 ODM 기업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납품을 하거든요. 제약 같은 경우에도 에터미, 그다음에 제일약품, 동화약품, 한미약품 등에 실제 ODM 기업으로서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한국 콜마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질 구분을 가보면 국내 10개의 사업장과 해외에 4개의 법인이 운영되고 있는데 10개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전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천시 서초구, 서초구가 이제 서울사무소가 있고요. 무엇보다 CJ 헬스케어를 인수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CJ 헬스케어가 오송이천 대소공장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는 국내 10개의 사업장이 이렇게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북경 콜마라든지 무소콜마, 그다음에 미국과 캐나다 등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화장품 수출을 포함한 해외 사업 비중이 몇 퍼센트다? 19년도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4% 정도 포지션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역 보시면요. 연역도 굳이 여러분께서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될 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찝어만 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KRX 300지수 종목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 콜마가 2018년도 1월에, 2018년 4월에 CJ 헬스케어를 인수했다. 이거 시장에서는 대제적인 이슈였거든요. 그다음에 뭐 2018년도 12월에는 일자리 창출에서 상을 받았다. 정부의 수상을 받았다는 거. 이 정도만 사실 좀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연역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많고요. 매출비중 볼까요? 매출비중을 보는데 이거는 좀 크게 볼게요. 화장품과 제약과 식품으로 나눠집니다. 다시 한 번 한국 콜마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화장품, 제약, 식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화장품의 18년도 사업, 제가 이렇게 발음 좀 센가 봐요. 18년도, 작년에, 기본 년도 화장품의 비주를 봤더니 비중이 보니까 제품 상품에서 기초 화장품 있죠. 기초 화장품이 47% 정도 매출액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색조 화장품 같은 15% 돼 있고요. 제약 같은 경우는 35%, 식품에서 3.3% 정도 돼 있는데 이제 보니까 19년도 1분기를 제가 비교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19년도 1분기를 봤더니 이제 42% 정도로 좀 낮아졌어요. 기초 화장품이. 그다음에 색조 화장품도 비중이 좀 낮아졌죠. 그다음에 제약 사업은 좀 커졌어요. 35%에서 19년도 1분기 기준을 본다면 40% 정도 돼 있고요. 4.4%로 이제 CJ 헬스케어가 담당했던 이런 어떤 식품 부분들 4.4% 정도 좀 더 늘어났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까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기본적으로 한국 콜만은 제약과 화장품이 주요 업체입니다. 주력 상품이죠. 그런데 화장품이 대표적인 주력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이 좀 줄었네요. 그런데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겁니다. 사실.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문제가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너무 이게 한 곳에 매몰되어 있다. 우리가 매몰이라고 그러는데 매몰이 너무 돼 있다라는 거죠. 사실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가장 황금 비율이 뭐예요? 가장 포트폴리오가 잘 짜인 기업이 삼성전자죠. 물론 요즘에는 너무 DS 부분에 좀 쏠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DS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리오에 많이 쏠려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E라든지 아니면 IM이라든지 모바일과 가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가 건재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한국 홀마도 화장품, 제약, 식품으로 나눠진다면 화장품만 너무 비중이 높아지면 사실 좋은 포트폴리오 비중은 아니죠. 제약도 그만큼 많이 높아질 필요가 있고요. 특히 식품 부분도 높아질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 어떻게 돼 있나요? 거의 한 5대, 4대, 1 이 정도라고 보시면 조금 될까요? 정확히 따지면 한 55, 45 이렇게 정도 돼 있는데 굉장히 좋은 비율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화장품 비율이 좀 줄어들지만 제약 비중이 좀 더 커지고 그러면서 포트폴리오의 비율을 좀 맞춰가는 거 제가 보기에는 19년도 1분기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는 경제평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접근이 가능한데 여러분 취중생 입장의 상국 홀마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전문가 입장을 봤을 때는 19년도 1분기의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괜찮은 추세로 가고 있다고 하고요. 사업 전략이 괜찮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장품과 제약과 식품의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한국 콜마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한 만약에 자소서라든지 면접을 봤을 때 이 정도의 인사이트, 해석력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OEM과 ODM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한국 콜마를 이해하려면 ODM을 빼놓고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퀴즈 한번 드리겠습니다. OEM과 ODM의 차이가 뭔가요 도대체? 지금 여러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 콜마를 자소서라든지 쓸 자격이 있는 분들이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OEM과 ODM의 차이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치프코드를 보면서 스터디를 많이 해주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치프코드 할 때 그러잖아요. 단순히 한국 콜마다 그러면 한국 콜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얘기, 거시적인 얘기를 같이 해드립니다. 화장품 계열이고 제약 계열이잖아요. 그러면 화장품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또한 제약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거시적인 내용을 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꼭 내가 한국 콜마를 지금 유튜브라든지 방송에서 보고 있다 하신다면 그와 비슷한 기업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서도 여러분 힌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계열의 치프코드에 나온다면 그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꼭 아시겠죠? 일단은 OEM과 ODM의 차이, OEM과 ODM의 차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원어로는 Equalment Manufacturing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이고요. ODM은 뭐냐, 디벨로먼트예요. 그러니까 한간에서는 거의 D자로 디벨로먼트로 하느냐, 아니면 디자인으로 하느냐, 그렇게 보는데요. 생산자 주도 방식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건 거예요. OEM은 주문자가 만들어진 설계대에 따라서 그대로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하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돈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자본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화장품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데 제가 기술력이 있네, 제가. 제가 돈도 있고 기술력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OEM 기업을 찾아가서 야, 내가 설계도면 줄 테니까, 성품 분석품 이렇게 줄 테니까 이대로만 만들어줘. 이게 뭐다? OEM 회사고요. 그런데 ODM 회사는요. 기술 개발력을, R&D가 있어가지고요.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제 역할은. 저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서 난 화장품 사업을 해야 되겠어. 그런데 난 기술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지? 그렇죠. 한국 콜마에 찾아가면 됩니다. 제가요. 이런 화장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기능성 있는 화장품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요. 이런 ODM 기업에서 알아서 제품을 개발하고요. 알아서 제품을 디자인하고요. 알아서 제품을 마케팅까지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 좀 더 보겠습니다. 특징 좀 더 볼게요. 자, OEM 특징 보겠습니다. 상표권, 영어권은 누구한테 있다? 주문 업체가 같고요. 납품 업체는 생산만 합니다. 당연하겠죠? 외국의 경우 대형 소매점이 자사 상품, PB 상품이죠. TV나 냉장고 등의 가전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요.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한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지의 공장을 세우거나 현지 제조 공장에서 OEM 방식을 이용하여 수출하죠. 제3국에. 그 ODM의 특징이 뭐냐면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높아요? 당연히 부가가치가 높고요. 또 한 가지 해외로 만약에 판매가 된다. 해외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뭐가 받는다? 로얄티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고 부가가치적인 사업 포트표율을 가질 수밖에 없다. ODM이 그렇다는 거죠. 공통점은 있습니다. 기존 고객층을 확보하고 시장에 나가서 매출을 가져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마케팅, 내가 영업을 안 해도 돼요. 이미 한 회사들이, 이런 어떤 의뢰를 한 회사들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납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다? 둘 다 공통적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주문자는 제품에 대한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생산자는 생산 원가를 좀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점들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 다시 한번 강도드리지만 뭐다? OEM과 ODM의 차이 꼭 알아두시고요. 한국 콜마는 뭐다? 매출의 한 98%가 ODM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ODM 회사 한국 콜마입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특징. 자, ODM 토탈 컨설팅이라고.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한국 콜마에서 자랑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야, 우리는 우리는 ODM 토탈 컨설팅 해줘. 이 축복 코드 컨설팅 아니겠습니까? 컨설팅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컨설팅까지 다 해줘. 뭐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이거 이렇게 자랑하고 있거든요. 한번 알아볼까요? ODM의 효시 한국 콜마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한국 콜마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야, ODM의 효시는 우리야 우리. 이러고 이해했는데 첫 번째, 상품 개발에서 완제품 이르기까지 완벽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 상황과 동향과 트렌드 파악부터 상품 기획 개발하는 것, 생산하는 것, 관리하는 것, 추락까지 완벽한 토탈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국 콜마의 발전된 기술과 탄탄한 ODM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품 개발 및 생산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요. 마케팅에 보다 형량을 집중시키는 시장 경쟁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나머지는 다 해줄 테니까 너희는 마케팅만 신경 쓰면 돼. 너희는 영업만 신경 쓰면 돼. 내가 그걸 서포트 해줄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또 한국 콜마가 이렇게 도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만들었는데 이거는 한국 콜마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대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OEM과 ODM, 네트워크 ODM이 있는데요. OEM은 뭐예요? 그렇죠. 판매 기업이 뭐예요? 설계도를 주죠. 그러면 단순 납품합니다. ODM은 뭐예요? 기술 개발, 재발, 패키지 개발을 어디다 던져요? 판매 기업을 던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그 ODM 기업들이 또 한 가지 전략이 뭐냐면 이거예요. 던집니다. 뭘 던지냐? 이제는 이런 기업들에게 이런 개발, 내가 이러한 화장품 개발을 했는데 해보실래요? 역제한을 가요. 역제한. 요즘의 영업 방식이죠. ODM이 이게 가능한 겁니다. OEM은 못해요. 그런데 ODM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단 기술 개발을 해놓고 오히려 뭐한다? 역제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개발, 처방 제시, 패키지 개발을 해서 화사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있잖아요. 판매 기업 쪽에 제시하잖아요. 그렇죠. 제한서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해줍니다. 주문해 주면은 그거를 이제 납품해 주는 거죠. 제조해서. 네트워크 ODM 있습니다. 정보와 전문화, 협력화. 왜?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다 보니까 고객의 트렌드, 화장품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거든요. 이런 트렌드를 분석을 해서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토탈 서비스 및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핵심 역량화가 위험요신 최소화해서 선진시장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정말로 한국 콜마가 자랑하고 있는 거, 이런 ODM 시스템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한국 콜마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ODM 시장 말씀드리면 현재 200에서 300억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ODM 기업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다니시면 화장품 공장들도 좀 있을 텐데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뭐예요?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회사들입니다. 화장품 쉽게 못 만들거든요. 기술 개발, 아랜드 부서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상위 3개 업체가 뭐냐면 한국 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코리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쓰고 있는 화장품 아마 뒤에 보시면 이 3개 회사가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이 3개 회사 중 하나는 있을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회사들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한 50에서 60%로 있고요. ODM 산업 내의 경쟁은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나, 다양한 업종에서의 화장품 소매업 진출 트렌드, 날로 세분화되고 있는 소비자의 니즈, 급변화하는 시장 환경. 이런 것에 따라서 ODM과 OEM의 브랜드 업체의 수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 그 다음에 한국 콜마는 화장품 부분 매출 95% 이상이 ODM 부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아마 제약까지 따지면 거의 한 98% 될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한국 콜마는 화장품 매출의 95% ODM이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펄시피 LG 생활건강, 우리가 LG 생건이라고 얘기하죠. LG 생활건강을 비롯해서 600여 개 이상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람들이 한국 콜마 모를까? 역시나 이런 거, B2B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즈니스도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뛰어난 회사다, 훌륭한 회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국 콜마의 마케팅 3원칙을 설명을 드립니다. 마케팅 3원칙이 있는데요. 고객 보호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ODM 기업은 뭔가요? 납품하죠. 얘네들이 제조 의뢰하는 회사가 뭐뭐를 만들어줘. 그러면 영업비밀이 거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얘네가 뭘 팔고 수량이 얼마 나가고 뭐가 생명이겠어요? ODM 입장에서는 이 기업도 수주를 받고요. 이 기업도 의뢰를 받고요. 저 기업도 받아요. 그럼 그 저 기업들은 뭐가 되느냐? 다 경쟁 회사들이거든요. 나한테는 고객사이지만 서로들은 경쟁 회사예요. 그다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신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져 있는 거예요. 고객사의 정보와 처방 등 기업 비밀을 엄격하게 지킨다. 이게 뭐다? 고객 보호 원칙이다. 이게 한 번 무너지면 당연히 오더 안 떨어지죠. 절대 이런 기업, ODM 기업과는 제조사에서 절대적으로 고객사에서 계약을 안 맺겠죠. 그러다 보니까 1순위가 뭐냐면 뭐다? 신용이에요. 신용. 1순위가 뭐다? 고객 비밀 엄수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려요. ODM 기업은 많은 고객사한테 의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사는 서로 경쟁 회사이기 때문에 1순위가 뭐냐면 서로의 영업 비밀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업하시는 분, 특히 마케팅 부분, 직무에 가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콜마에서 최근에 또 채용 트렌드가 요즘에 콘텐츠 제작사를 많이 뽑고 있습니다. 한국콜마에서 예전에는 직무를 많이 뽑았지만 요즘에 콘텐츠 제작자를 많이 뽑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화장품이다 보니까 또 제약사업이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사실 이런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직무라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청년을 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도 한국콜마에서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고객 보호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4.1 처방의 원칙이죠. 하나의 처방을 오직 한 기업에만 제공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ODM이라고 그랬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건 뭐예요? 이 회사에서 의뢰하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줄 때 똑같은 제품을 두 개 회사에 넣으면 뭐가 되겠어요?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고객사들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한 곳에는 무조건 한 곳에는 1처방이야. 한 고객사에 1처방이야. 똑같은 제품을 절대 다른 곳에는 납품 안 할게. 신용이죠. 신뢰죠. 그러면 얼마나 고객사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또 고객사는 짜기도 하고요. 유일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어떤 고급 어떤 수분이 들어있다. 아니면 이런 어떤 보습이 있다. 이런 거 할 때 유일하다는 많이 쓰는데 1처방이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1.4.1 처방의 원칙이다. 기술 독립의 원칙이 있다. 기술 개발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원치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마케팅 3원치. 화장품의 특성이 있어요. 화장품 특성이 있는데요. 화장품은요. 재화 측면에서 산업 측면에서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서 필수 소비자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산업 측면에서 본다면 소규모 자본 투자형 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부가치인 사업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화장품 산업의 특징이 있어요. 이러한 어떤 성장의 주요 요인. 국내 화장품의 산업에 굉장적으로 썸핑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의 주요 요인은 뭐다? 이 세 가지를 내시면 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한국 콜마다. 그러면 한국 콜마마 이야기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얘기 제가 같이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같은 직무라면, 같은 계열이라면 한국 콜마와 비슷한 기업들도 같이 찾아봐라. 취포코드에서. 그럼 거기에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코디네이션을 얻을 수 있다. 코디네이션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더 많은 정보를 큐레이션에서 얻어둘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국 산업, 한국 화장품 산업을 말할 때 이 세 가지를 무조건 말씀하셔야 돼요. 수출의 증가, 온라인, 드럭스토어의 채널 확대, 화장품 사용자의 확대 이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한다면 한국 화장품은 왜 잘 나가는지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말씀드리면 되고 나머지는 한번 캡처 딱 떠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또 볼게요. 한국 콜마의 경쟁 후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 암깁니다. 이거는 자소서 쓸 때나 면접 볼 때 무조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R&D 및 품질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 한국 콜마의 경쟁 후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R&D 능력이에요. 2014년도 억급 최초의 썬 제품이죠. 썬블럭이라든지 썬 제품의 미 FJ 승인을 받았다. 인증을 받았다. 그래서 R&D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전체 인력의 3배율을 보다 R&D 인력이라는 사실. 이건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국 콜마의 경쟁 후의 첫 번째가 뭐다? R&D 및 품질 관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사실을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생산 능력이다. 그러니까 캡파라고 그러죠. 능력이에요. 능력. 14년도 10월 세종식 화장품 기초 신공장을 완공했는데 최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국내 한 8천억 정도의 생산 규모가 있고요. 해외에는 한 2,800억 정도의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자랑거리가 볼 수 있겠고 여기 밑에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과거에 비해서 시장 내의 유행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요. 글로벌 업체들이 굉장히 ODM, OEM 아웃소싱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맞춰줄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ODM 기업의 가장 큰 능력은 이건 것 같아요. 다국적 기업, 로레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해외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화장품. 그런 업체들을 의뢰를 받으면 사실 국내가 아니라 이건 세계적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생산이 엄청나게 오더가 들어오면 그걸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물론 때로는 그게 단점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생산 능력은 갖춰놨는데 오더가 없으면 주문이 안 들어오면 그게 뭐다? 바로 부처로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있지만 하지만은 워낙 R&D와 생산 능력이 하나의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기술력 뛰어났는데 오더가 안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이런 R&D 기술력과 생산, 케파 능력이 이렇게 맞물려 있으면 뭐 남부를 거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다? R&D다. 두 번째가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 케파 능력,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두 가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콜마의 제약사회 간의 시너지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콜마는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어 있다? 화장품, 제약, 그 다음에 우리가 CJ 헬스케어에서 하고 있는 시급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약과의 시너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화장품 산업과 제약사로 보이는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 응용 기술이 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르지가 않는 거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는 제약 산업과 굉장히 맞물려 있죠. 제약 산업은 뭐예요?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화장품도 똑같습니다. 비록 피부에 반응은 거지만 뭐가 되어 있어요? 기초화학 능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사업이에요. 이거에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맨 4번, 4번째 끌어보겠습니다. 의약품 핵심 기술은 DDS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교수님 DDS가 뭐예요? 물어보시는데요.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의 약물의 일정 속도로 방출되거나 원하는 국수 부위, 부위에만 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DDS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뭐다? 의약품 핵심 기술인 DDS 화장품 분야에 적용한다.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 분야에서 업체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 콜문 경쟁 위기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뭐였다? R&D였다. 품질 관리였다. 두 번째 뭐다? 생산 능력이다. 캡하다. 생산 캡하다. 세 번째가 뭐다? 제약 상관의 시너지다. 이거 자소서나 아니면 면접 들어가서 팍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헐, 방송에서 이런 얘기도 되나요? 그러면 아마 면접 보신 분들이 자소서 보시는 또 심사위원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 친구가 라고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경쟁 위기 세 가지 요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국 콜마가 이제 아까는 화장품에서 경쟁 위기 세 가지였고 이번에는 제약 산업에서 경쟁 위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약 사업이에요. 대표적인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죠. 첫 번째,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매출 비율이 65%, 35%다. 전문의약품이 뭐예요? 의사의 처방이 나가는 게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이 뭐예요? 내가 지금 당장 약국 가서 살 수 있는 거. 이게 포트폴리오가 사실 제약사 입사에서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포트폴리오가 잘 나눠져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증서를 통한 생산 능력 확보.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캐파, 생산 능력이 갖춰져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로는 뭐야? 화장품 산업과 시너지. 아까도 같은 얘기죠. 아까는 제약 산업과의 시너지고 이제는 제약이니까 화장품 산업과의 시너지. 이런 세 가지의 주요 경쟁 우위 전략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화장품에서의 경쟁 우위 세 가지. 그다음에 제약 산업에서의 경쟁 우위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 한국 콜마 완전히 잘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콜마에 정말 깊게 한번 알아봤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정보 보냈죠? 여러분 오딧 칩포코디에서만 이런 정보,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다른 데 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팩트를 보시고요. 이 팩트대로 여러분 스터디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오늘은 한국 콜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칩포코디 여의도 호랑이 권혁중 컨설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